1회체래 20매까지 청공이 가능한 실용적인 재봉기입니다. 최대 450매까지 재봉이 가능하여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청공마진 조절레버로 원하는 청공마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핀을 앞으로 당겨 A4EA 용지를 재봉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핀을 앞으로 당겨 A4EA 용지를 재봉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결격레버를 설정합니다. 청공할 용지를 정리해놓고 청공 핸들을 내려 청공합니다. 링거치대에 링을 걸고 재봉인들을 앞으로 당겨 링을 벌려줍니다. 청공된 용지를 끼우고 링을 다시 닫아줍니다. 재봉 완성 재봉 완성 107개월 14일에 달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 kein 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영 reuse 1.0 2.0 1.0 1.0 3.0 현대오피스 현대오피스